인기 유머 퀴즈에요. 요새 인기 유머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퀴즈 형태로 한번 문제를 내보게 됐는데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문제가 이거에요. 예전에 일화같은데 고등학교 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. 남들 나이 구분을 진짜 못하는 편이라 한 40대 정도 되어오고 있는 분이 이제 뭘 구매를 하시려고 했나봐요. 근데 뭔가 조금 수상해서 이제 그 민증 검사를 요청했습니다. 그 담배를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민증 검사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민증 검사를 요청하자마자 그 얘기 듣자마자 뛰쳐나갔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은 이 뛰쳐나간 이유가 뭘까요? 정답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하단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구요. 많은 댓글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정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주에 내용을 공개해서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. 한번 그 전까지 정답 관련된 거 한번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오늘의 퀴즈였구요.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또 재미있는 정보 있으면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